야 우리 지도 좀 진짜 만들자 나중에 나 지도 보고 가 나 지도 방금 뺏었어 그 집에서 잘했어요 야 이 집 어디야 나 이 집 처음 보러 갔는데? 아니 그리고 다리니님 없지요 다리니님이 할 말이 못 돼 지도를 쓰라는 게 우리도 지도 쓰려고 했어 근데 나가면 죽이잖아 형 쪼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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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수정 칸이 죽였대 어? 어? 죽이셨어요 지금 이거 3명 필요한 거 아닙니까? 아... 아마 템은 안 빼갈 테니까 어 나 저 죽여놓고 흐흐흫 말하는 거 처음 봤어 어 그 수정강킹님 거기다가 템 놔두라 그래 맞잖아 다 여기 맞잖아 템 놔둬주세요 그래 가져가지 말라고 아 원래 이거 티켓 죽이고 확인 안 돼 저발 후회하게 해주지 너 못 쏘잖아 마 총 죽이고 확인해봐 오늘? 흐흫 그럴까? 아니다 비켜드릴게요 흐흐흐흐 비켜준데 흐흐흐흐흫 진짜 다들 못됐어 아주 그냥 아 밖에서는 피하식별이 안 돼서 아니 파란 옷이라고 파란 옷은 죽이지 말라니까 파란 옷의 파란 양동이를 일단 우리 앞으로 양동이를 우리 컨셉으로 잡는 게 어때 차라리 그냥 양동이 그대로 가죠 저희 어 파랑색에 파랑양동이 안죽이면 되잖아 그럼 전부 다 파랗게 보일거 아냐 그치 물 다 이렇게 올라가서 밑으로 가면 되지 바보들이야? 이게 더 빨라 이거 그거 보는 거 같다 예전에 그 뭐지? 무한도전에서 한 거 있잖아 따라하는 거 아 무한도전에서 봐야 되는데 아 저번주에 박명수가 과메기 김 빼고 2키로 먹는다 했을 때 개 웃겼는데 아 미안해요 사회생활을 안하시지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번호 숫자되고 들어가세요 우리는 뭐 티보이도 안보잖아 야 저 누구야 누구갔어 이거 비행기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저 비행기 아니에요 빨리 들어가세요 번호 숫자 들어갔고 잠깐만 이거 개구멍님 청자님도 들어가도 되나? 풍호님? 안돼 인증받은 사람 아니야? 개구멍님 아니 개구멍 시청자님 들어가세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방송 그만해서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서 템 주셔? 템 주시면 뭐 좀 받고 뭐 드리고 아 야 아이디가 SCV이네 SCV 퀵당했네요 이거 누구지? 야 이거 누구지? 왜 아 아 아 대형 액자 대형 액자 다음에 연구 가는 거면 좀 해줘 죄송한데 안 보이는데요 어 아 여깃나 룬님한테 와우 감사감사감사 고맙습니다 너트님 뭐 주셨어? 이거 펌프 액션 사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도와주셔서 연사 아니야 연사 어 아 딱 집 들어가면 왼쪽 아니었나? 와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다 구하셨지? 오른쪽 아니에요? 아 오른쪽이지 들어가면 오른쪽 훔친 거 아니야 저것도? 야 너트님이 오른쪽으로 훔칠 게 없어 너트님은 오른쪽이었다고? 아닌데? 아 왼쪽이지 들어가면 어 그래 왼쪽 어 내가 왼쪽이라 했는데 누가 오른쪽이라고 했어 형님 나 안 했어 나 아니야 아니야 저도 아닌 거 같아 아 피카님의 한 거 아니야? 아까 뜬 거 같은데 형 가만히 있었습니다 야 피카님 묶어 나 안 돼 구라를 쳐? 뭐해 뭐 말 옛날 창고로 집이 정말 미루가 돼가지고 여기 계단 아닌데? 계단이 어디야? 다 못 찾아 단체로 아닌데 여기 계단 여기 계단 여기 어 여기잖아 여기 올라가는 게 표지판은 형 형 어 뭐야 야 표지판 좀 써놔 액자로 해놔 액자로 여기라고 여기 여기 그래 여기 불핀들어서 불핀들어 형 벤디들 왔다니까 야 어 누구 손님 왔는데 뭐야 왜왜왜왜왜 우리가 털려고 했던 사람들 왜왜왜왜 아니다 아니야 우리가 털려고 했던 사람들 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저분 털려고 했는데 타겟이 중에 바뀌는 바람에 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안 털었잖아 일단 얘기 좀 해봐 나와서 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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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온 사람이 문 닫아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아 이제 너무 너무 지쳐서 이제 쉬고 싶은데 여보세요 죽일 거라는 거 아냐 여보세요 어디 계세요 야 개빡쳐 문 자동문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나도 와 여보세요 어디 계세요 보도 서버에서는 자동으로 닫히는데 우리 집 아닌가야 그럼 혹시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집 아닌가 본데 뭐야 아비야 여보세요 어디 계세요 저 문이 여러개여서 여보세요 나 배고프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배고파 저게 아닌가봐요 아닌가 보다 우리 아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네 근처에서 얘기하고 온다 보다 근처에서 얘기하고 온다 보다 근갑집어 또 뭐야 뭐 어쩌면 헷갈리게 하고 그 사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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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와아 또 한 번 숙천이 아식 쓰있네 아식 쓰있네 방어가 훨씬 더 좋네 어 풍문에 있는데 플라스틱보다 낫지 비둘기 안받아요 풍얼눈님이 아이디가 뭐지 아 저 찾으시는게 아니라요 어 그 뭐야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있으신지 알고 제가 나갔던 거예요 엔딩 찍읍시다 내 저분 집에 데려다 주고 와야 되겠다 계곡님 집까지 기다리세요 풍얼눈님 제가 데려다 주고 갈게요 어 왈마? 그러세요 비둘기 뭐 어쩌봐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데? 비둘기 소리 나는데? 그로그로 어 그러네 비둘기 성내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하세요 아니 뭐하는거야 비둘기야 먹자 비둘기야 먹자 비둘기야 먹자 비둘기야 먹자 이분들 그 틈새 있잖아요 어 거기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실패 껴가지고 구구거리다가 제가 보니까 자살했는데요 하하하하 뭐지 지금 잘 쓰겠습니다 아 저 외벽에 틈새 들어올려 하다가요 네 거기 들어오려다가 제가 저기 들어오기 힘들텐데 못 들어올텐데 곰덮이랑 막 말 깔아놨는데 형 거기 오늘 좀 보완 좀 해주면 안돼 외벽 지금 돌있나 우리 들어올려다가 껴가지고 돌은 많아요 돌은 많은데 나무가 없게 거기 들어올려 했다라는거 자체가 좀 그런데 그치 나무가 나무가 없게 거기가 좀 위험한거 같긴해 돌은 많아 아 돌벽으로 돌벽으로 칠게 돌벽으로 돌릴게 어 그래 그냥 돌벽으로 돌려 와 이건 뭐야 유명한 밴딧이래요 뭐야 아 우리 털로 오셨나보네 그러면 아 우리 털로 오셨나보네 뭐 내가 우리 앞에서 이상한짓 하는데 아 아 호박배 있는거구나 아 맞다 템 안에도 안 넣어놔도 되네 아 총 총 넣어놔 로스트님 우리 나중에 네 저 성벽 주위로 그것 좀 돌립시다 도구함 도구함 아 제가 돌려놓긴 했는데 아직 모자란 데가 좀 많거든요 아임 아 제가 아까 돌아놔서 확인했어요 세군데 있는거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입었었네 아 지금 제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다고 다 일어났어요 저도 마지막에 움직이는 사람 다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음 고생하셨습니다 음 고생하셨고 로스트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네 네 아 제가 맞고 있나요? 네네네네 아니다 여기서 여기서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스카이프는 끄겠습니다 야 이 스터디 훅 찢겼다 어이구 다행이다 다행이야 스카이프 잠깐만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요 예 자 오늘은 정말 이제 녹화 분이 정말 많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예 오늘 대고구려 일대기 보시느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어 유튜브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즐겨찾기 다음 파트에서도 즐겨찾기 많이 눌러주시고 아 더 나은 고구려를 위하여 내일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구려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Caribbean